야, 우리 한파로 갈까? 난타로요.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 갑시다. 갑시다. 얘들아, 얼른 와. 오늘이 무슨 시간이 됐냐? 오늘 야외에서 한번 멋떠러지 쳐볼까요? 좋아, 좋아. 한번 치자. 스트레스 불고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새로운 작품도 구생하면서 같이 어울려 치고. 한번 보세요. 북의 진심인 정희 씨. 공연용 북의 스피커까지. 범상치가 않은데요. 채 잡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정희 씨, 고수네요, 고수. 자, 박수. 자, 한번 틀어봐봐. 내려있고. 야, 몸 풀었냐? 한바탕 뭐 하러 가는 거야? 나도, 나도. 나, 몸 풀었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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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흥이 나는 난타실력. 이대로 공연을 해도 손색이 없겠어요. 처음에 이거 두 달 동안은 가락을 내오느냐고 좀 그렇지만 두 달이 지나서 습달되면 음악을 맞춰서 추기 때문에 굉장히 하체의 힘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비단 신나다 보면 팔딱팔딱 뛰게다가 옆으로도 치게 되고 하다 보면 전신 운동이 돼요. 지금은 새로운 작품을 짜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부모치고 또 무대에 서고 이게 너무 행복해요. 오오! 마음받는 사람과 건강한 삶을 즐기는 장정희 씨. 오오! 오오!